그리고 스타와 함께한 동물들도 있었으니 생후 10일 된 귀여운 아기 배꾸들 귀여운 배꾸들과 쿨이 만났다 이제 내가 엄마야 너, 아빠야 엄마다, 엄마다 그리고 여기 앙증맞은 아기 돼지를 입양한 김성수 이렇게 강아지와 돼지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되는데 친구인데 친구 아닌 친구 같은 얘네들 그리고 특별한 장기들도 있다는데 오빠, 우리 쿨 노래 한번 들려줘 보자 누가 가수들이 키우는 강아지 아니랄까봐 노래 좀 하는 아기 배꼬 그리고 여기 신나게 리듬 파는 아기 돼지도 있었는데 아,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잔잔한 발라드를 들을 때에는 차분하게 댄스곡만 나왔다 하면 또다시 댄스 삼매겨 대상만점 동물들과 기막힌 동거동락 쿨의 동물처럼 개막힌 동물들과 기막힌 동물들과 피드립 germ